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위기를 막는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 보면 전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 부담을 갖는 성도님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동전 읽은 사동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또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조차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갖거나 또 힘쓰지 않는 이런 큰 영적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다 끝난다는다는 이런 나중심과 물질중심과 성공중심의 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바로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이 전도선교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본능을 힘입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모든 사도들이 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동일하게 나타났던 표현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전도로 충만한 삶으로 호정세월을 보내지 않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스타트, 스타트만 202호 3인 1조 운동, 4천 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권력 전도 운동이라는 이 전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이 훈련에, 이 운동에 동참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말씀으로 담대한 도전을 하며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4등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증인이 되리라는 수동태로 말하고 계시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주셔야만 또 그 성령으로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토를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토가 오직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토로 오직의 삶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통해 붙잡은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기록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또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또 지속하다 보니 또 이런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니 그리스토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더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도 보면 사와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그리스토를 체험하고 대어빌로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토를 전달하기 위해 누가 봄과 사동전을 통해 이것을 전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게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보금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제자라면 전도선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을 전달하며 기록에 남기는 하나님의 땅끝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입니다 사동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삶이란 무엇이죠 증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 축복으로 그리스토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람산으로 부르시다 또 그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절에 보면 그가 권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으로 그리스토가 주인이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토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작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 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토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토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징인의 삶으로 임하며 미움과 시기 질투 흑암 세력이 모두 다 사라지고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징인의 삶으로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맛을 보여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진정한 징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시는 징인들 되시기를 모두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이란 성령 충만을 받아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진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어 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으로 전달되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직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제목처럼 모든 위기를 막는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가 전도선교 하지 않으며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큰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 위기를 막아야 할 교회들이 모두 다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힘을 잃다 보니 성도님들 또한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 2, 3, 7나라 5천 종족이라는 미션을 주셨고 증인의 삶으로 이 미션을 저희들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위기를 막는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전도선교 하지 않으며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시급성은 알고 위기를 막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며 예원에 세워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